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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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고소하고 매력있는 맛 맛있어요 그.. 밀푸스.. 아옥 고기는 없지? 아.. 시는 마스 건사리, 컨탈빈, 토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둥둥이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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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사 블루랑. 담용크림이랑. 이거는. 스피치. 다진마다. 다진마다. 시럽. 오오오, 크리스트. 다 썼어. 미모가. 기름올림osa. 오, 크림. 고춧가루 청년생관의 요새야. 칠성사의 도시락.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을 어울려 보세요. 오이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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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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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귀여운 것 같은데요? 이거 좋아요. 맛있겠다. 일하면서 보면 기분이 당 충전될 것 같아요. 민트 초코 구앵크. 피스타치오 구앵크. 진짜 엄청 좋아. 그 구앵크 같다. 맞아요. 맛있어요. 민트 초코는 별로 안지 않아요? 피스타치오 구앵크. 손가락이 통통해서 그런지 손가락 살이 통통해. 손톱을 왜 얘가 잡아먹냔 말이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개구리 손이었는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워낙 손톱을 짧게 잘라가지고. 바짝바짝 잘라서. 이렇게 바짝바짝. 엄마 손톱 개구리 손톱처럼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손톱이 뒤집어지는 손톱이에요? 네. 맞아요. 얇고. 그래서 아니니까 더 바짝 잘라서. 엄청 바짝 잘라서. 지금 밭이 많이 붙어있는데요? 맞죠. 많이 길어졌어요. 계속 관리하다보니. 와가지고. 비앞해졌네. 이쪽에 바람 방에 가시면. 물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온도 괜찮으세요? 네. 네. 약간 레몬색 같은 반짝이는? 아 반짝이야. 이 레몬색 반짝이는. 그나마. 네. 아니면. 밑에. 컬러를 올리고. 네. 그 위에. 올리는. 얘를 한번 올리는. 반짝거리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제 발에 있는 것도. 거기. 거기 조금 더 노란끼.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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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괜찮으세요? 네. 여기에. 반짝이를 올려볼까요. structures. hog. 요렇게 되 los. pronunciation. 뜨거우실 거 webpage. »양이 englishasko 소개하실게요. YouTuber. nighttimeillie . glowil вrogmer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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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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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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